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언제나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험을 지키고 지속시키기 위해 조금 특별한 캠핑을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최근 10년간 10배가 상승하여 캠핑 인구 700만 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험을 제공했던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자연에게도 우리에게도 지속가능한 캠핑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모험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자연 사이에 어느 것 하나 남지 않도록 자연을 위해 그리고 모험을 위해 저희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킵네이처, 볼 어드벤처 풀ет 수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